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2026학년도 김동욱의 클래스 커리큘럼입니다. 구체적인 강좌 하나하나의 설명에 앞서서 선생님 강의의 대략적인 특징, 커리큘럼의 대략적인 특징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강의는요. 대치동 현장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대체적으로 심플합니다. 우선 첫 번째, 들어보신 학생이 있을 겁니다. 일취월장 클래스, 일클, 취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의 메인 커리입니다. 이 메인 커리는 매주 주말 대치동에서 열리는 현장 강의를 한 치의 편집도 없이 그대로 업로드하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 현장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적대입니다. 이 학생들의 평균 성적대를 조사해 보면 1.8등급 정도 나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치고 평균을 내보면요. 2등급 커트라인보다 방평균이 다소 높습니다. 평균이니까요. 1등급 학생들도 있고 2등급 학생들도 있고 3,4등급 학생들도 있겠죠. 대략 그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이 성적대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수업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재미가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금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수업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수업합니다. 예습을 열심히 해오시고 바라는 게 많죠. 예습을 열심히 해오시고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현장에 앉아있는 그런 몰입감과 함께 성적 향상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 커리큘럼의 특징 심프라다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선생님은 올해 한 해 수험생의 아빠였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수험생의 아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국어 공부하는 걸 들여다보면 국어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과목들도 급하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국어란 과목이요. 강의도 중요하지만 강의보다 성적을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수험생의 인강 완강률이 20%가 안 됩니다. 선생님 정말 필요한 것들만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샘 커리큘럼에 있는 강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컬입니다. 수국김 수능국어는 김동욱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일치월장 클래스. 일치월장 클래스는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경계는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입니다. 먼저 수국김부터 설명을 하죠. 수국김은요. 말 그대로 입문용 강좌입니다. 길라자비 강좌. 도대체 수능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능국어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내신국어와 수능국어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 선택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EBS 교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기출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녹여놓은 강좌입니다. 전체적으로 14강이고요. 지금 2강까지는 찍었습니다. 오늘 3강을 찍을 거고요. 최대한 빨리 찍어서 12월 중에는 완강할 생각입니다. 수능국어가 좀 낯선 학생들, 수능국어 공방법을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일치월장 클래스를 듣기 전에 먼저 수국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일치월장을 들으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인 강좌죠. 일치월장 클래스입니다. 일단 선택과목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에서는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인데 현장의 언매 선택자도 화작 선택자도 섞여 있어서 이 일치월장 클래스에는 선택과목은 담겨 있지 않고요. 독서와 문학 공통 영역만을 다룹니다. 연간 커리큘럼이죠. 올해는 12월 28일 날 개강하니까 인강에서는 12월 30일 날 오픈될 겁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수능 치는 바로 3일 전까지 그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본질, 채화, 심화, 실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난이도 차이가 조금은 있다는 얘기고요. 대치동 현장 강의를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하는 강좌입니다. 참고로 이 일치월장 클래스 안에는요. 바탕 모의고사 13회 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클래스에서는 3회. 3월 모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 클래스는 6월 모평 대비 2회. 월 클래스에서도 3회. 그 다음 장 클래스에서는 5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바탕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현장에서 해설한 걸 그대로 올리니까 여러분도 이 일치월장 클래스 안에 바탕 모의고사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습용 교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연필통.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는 이름으로 연필통의 두께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 현장과 인강이 달라서는 안 되겠기에. 선생님의 신념입니다. 현장과 인강이 달라서는 안 되겠기에. 인강에서도 현장과 매주 단위로 묶어드릴 수는 없지만 책 한 권 혹은 두 권으로 현장과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종류의 연필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필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날 하루 빼고 나머지 6일 동안 그 앞에 배운 수업의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유사한 제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낸 훈련, 문학도 읽어낸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연필통입니다. 이 연필통이 좀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연필통의 난이도를 좀 많이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들은 좀 줄이고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실겠습니다. 그 다음 본바탕인데요. 현장에서는 본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바탕 모의고사가 시작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쯤 돼갑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 바탕 모의고사들이 쌓였겠죠. 그 중에서 깔끔한 것들만 좀 골라서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본바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현장에선 주당 2회분식 숙제장에 담거든요. 여러분은 1클래스면 1클래스 연필통이라고 해서 현장과 똑같이 본바탕을 숙제장에 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필통과 본바탕 부교제 이걸 두 개를 같이 구비하시면 현장과 똑같은 연필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취월장 클래스 메인커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나머지 커리들 보러 가시죠. 메인커리 외에 나머지 강좌들은 독서 문학 선택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요. 심플하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응 스위치 온, 하나는 체크메이트 독서. 각각 1월과 2월 달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취월장 클래스의 독서 수업이 아마도 60% 정도는 될 겁니다. 문학보단 독서를 좀 많이 합니다.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취월장 클래스의 독서 지문들은 주로 뭐냐면 최근에 수능이나 평가원 지문들, 그 다음에 리트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지문들을 엄선해서 실었습니다. 그러니 그 과거 기출 지문들 중에 꽤 괜찮은 연습해볼 만한 기출 제재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것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각 강좌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각각 10강 안팎일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스위치호는 제목 그대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려있는 기출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쉬운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이제 독서할 때 반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응하기 쉬운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여러분들이 깊이 예습해 보시고 수업시간에는 아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야 된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돼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 훈련을 하는 것이 반응 스위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취월장 클래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낮겠지만 반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꽤 괜찮을 겁니다. 체크메이트 독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장르별로 그러니까 법경제, 과학기술, 인문철학제제 장르별로 그렇게 한 교제에 실어서 훈련하는 그런 독서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클래스를 따라오기 힘든 고 1, 2학생들이라면 수국김을 듣고 이 커리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 때 일취월장 클래스 수업을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엔 문학입니다. 일단 문학 EBS 클래스부터 설명을 하죠. 이건 모든 선생님이 다 수업하시는 강좌이죠. 수특편과 수완편.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EBS 클래스가 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BS 클래스를 길게 수업하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EBS 클래스에서 산문편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수업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올해 강좌의 목적이니까요. 산문은 특히 현대소설은 매년 수능에서 EBS 안에서 출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EBS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강의 없이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읽고 충분히 자습해도 충분히 대비 가능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 수특수완편에서 시가 문학 특히 고전시가 현대시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물론 전 지문을 다 다루겠습니다만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좌들보다 대단히 심플하게 만들 겁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EBS 클래스 강좌는 대단히 심플할 겁니다. 그 다음 김동욱의 고전시가 이건 좀 특별한 강좌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고전시가를 1, 2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막상 EBS 교재에 실려있는 고전시가를 읽으려고 하면 턱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전시가를 손대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길지 않은 강좌인데 필수적인 시죠. 그 다음 필수적인 가사 유명한 가사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강좌입니다. 이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있는 고전시가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에서 고전시가 두 작품 나오는데 한 작품은 EBS와 겹쳐지거나 EBS와의 부분 연계돼서 출제되지만 나머지 한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전시가를 읽어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개강돼 있고요. 내가 고전시간을 좀 잡고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겨울방학 때 이 강좌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체크메이트 문학인데요. 아까 그 체크메이트 독서가 있는 것처럼 체크메이트 문학은 과거의 기출 지문들 중에 괜찮은 지문들 혹은 나머지 여러 소스에서 괜찮은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학 문제들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묶었습니다. 수능에서 문학은 반 정도는 EBS 속에 있는 EBS에 연계된 작품이 나오고요. 또 반은 첨보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 첨보는 작품을 잘 풀어내기 위한 그런 연습. 물론 일치월장 클래스 안에도 문학이 다 담겨 있지만 그것 외에 이런 체크메이트 문학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한 문학을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강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강좌이죠. 언매와 화작이 있는데 작년에는 선생님이 화작 강의를 내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찍을 겁니다. 화작도 짧게나마 어떻게 푸는가 접근법 정도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화작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길어봤자 5강일 겁니다. 화작의 유형, 화법과 작문의 문제 유형, 어디에서 어느 파트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하는 강좌, 화작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 언매 선택자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공부량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메이트 언매, 이게 메인 강좌입니다. 이건 개강돼 있고요. 체크메이트 언매. 선생님 언매 강좌 아마 들을만 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체크메이트 언매 강좌가 좀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관형사와 관형어가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딱 듣는 순간 벽에 탁 막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는 언어 베이직이라는 5강짜리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이거 12월 중순쯤에 개강될 거고요. 9반 품사와 성분에서 주로 막히는 거거든요. 언매 공부하는 학생들은 품사와 성분에서 막히는 거지 의문론이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막히지 않으니까 품사와 성분을 좀 더 쉽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좌입니다. 한 5강 정도 될 거고요. 내가 1, 2학년 때 문법 수업을 문법 학교 내신 이런 걸 좀 등한시했다. 그래서 문법은 잘 모른다. 그런데 문법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좌를 먼저 듣고 체크메이트 언매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바탕 언매는 심화 문제풀입니다. 바탕 모기고사에서 있었던 언매 문제들을 묶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예습하고 수업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파이널 언매는 수능치기 전에 언매 개념을 쭉 한 번씩 다 정리해보는 전체적으로 한 60분 5강 정도로 정리해보는 그런 파이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매 커리큘럼이 조금은 많은 편이네요. 일단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아쉬우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파이널 정리는 그때 가서 아마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하지 않나요? 심플하죠. 정말로 필요한 것만 묶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시작이군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날 수능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고사장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선생님도 최선을 다합시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